강서구가 오는 4월 6일까지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22년 청년네트워크 지원사업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2022년 청년네트워크 지원사업은 강서구에 거주하거나 재학, 재직 등 주활동장소가 강서구인 3인 이상의 청년모임 또는 단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은 지정주제인 창업활동지원 프로그램과 자유주제인 청년소통활성화 프로젝트로 나눠 진행되며 총 15개 모임을 선정해 최대 250만원씩 3,750만원을 지원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모임이나 단체는 4월 6일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2022년 청년네트워크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